경구도의 노는 땅이 도민을 위한 텃밭으로 탈바꿈합니다. 경구도는 유휴 도일지와 미화경 공공부지를 도시 텃밭으로 조성해 만여 명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용인 흥덕지교에 조성된 도민 텃밭입니다. 만 4천여 세곱미터 규모의 텃밭을 2천여 명의 주민들이 가꾸고 있습니다. 수원 광교에 조성된 텃밭은 아이들을 위한 생태체험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경구도는 올해 도시농업의 인기에 힘입어 도민 텃밭을 대폭 늘립니다. 화성 동탄과 김포 한강지구, 고향 삼성지구 등 도내 유휴 도일지와 미화경 공공부지에 조성할 계획 도내 5개 시에 총 6만 4천여 세곱미터에 달하는 도민 텃밭이 생기는 셈인데 만여 명의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주민들이 아무래도 신선한 야채를 심어서 갖고 먹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내가 심어 먹는 즐거움이라는 것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이용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 경작자에겐 텃밭 운영에 필요한 영농기술 교육과 먹거리 나눔 지원 행사 등의 지원도 이뤄집니다. 경기도에서는 유휴 도일지나 공공시설에서 장기 미개발 부지들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고 이를 통해서 농업농치대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도민들의 여유로운 삶들을 보장하고자 도민 텃밭 경장 신청은 2월 초부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하면 됩니다. 경기시 TV 최창순입니다.